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것이 How to use Scratch Blocks and What They Do 였잖아요. 요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 바꿀 겁니다. 테스트, 이번에는 테스트 15번 테스트이고 그래서 이 5가지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첫번째, add one more car 해서 car2를 수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car를 car1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얘는 car1이에요. 그죠? 그리고 duplicate 해서 얘는 car2입니다. 그죠? 그리고 car1에서는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car1의 custom은 핑크만 남겨놓고 블루는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car2는 반대로 블루만 남겨놓고 핑크는 지워버리십시오. 자, 그러면 car1은 핑크색이고 car2는 블루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사이즈를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이즈들을 둘 다 50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50이고, 얘도 사이즈를 50으로 줄이는 거에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화면이 상당히 이렇게 되는데, 코드 들어와서 전체 화면을 키울게요. 그러면은 car, 옮겨. 자, 이 링크가 지금 제대로 안 돌고 있군요. 다시. 그래서 얘를 잡고, 여기 위치. 여기다 두는 거에요. 그리고 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서 여기다 두는 겁니다. 이제 두 자동차 간의 레이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요. 그래서 car2에 있는 이 코드 블록도 다 지우고, 다 지우고. 그래서 두 대의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상태. 나란히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크기를 좀 더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잘 보일 겁니다. 자동차들 잘 보이시죠? 그죠? 화면. 그래서. 크기가 50도 크다 싶으면은 한 40 정도로 줄이고. 얘도 크기를 한 40 정도. 좀 더 줄였습니다. 나중에 전체 화면으로 봐야지 제대로 보일 거에요. 자동차 두 대가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경주를 하게 될 겁니다. 경주를 하는데, 어떤 경주를 하냐니까. 자동차 하나. 그러니까 use는 left, right, up, down, arrow, key. 즉, to control car1. car1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left, right, up, down, key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 백팩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키가 있어요. 만들어 뒀던 거 재활용을 하면 되죠. 그죠? 이 키. 가져 볼까요? 그러니까, right, left, up, down. 그죠? 이 키를 이용해서 자동차 한 대를 통제할 수가 있죠. 볼까요? right, left, up, down 하는데 너무 빨라요. 그죠? 너무 빠르니까 얘네들을 속도를 얘도 2 주고 어... 뭐...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자동차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left, right, left, down key를 이용해서 하나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자동차나 car1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키 WASD 이것도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WASD 자동차 한 대는 포인트 얘는 빼버리고 포인트 투어즈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WASD를 통해서 자동차 한 대는 제어하길까 얘는 2 그리고 얘도 2 2도 크다 싶으면 1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1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4로 하든 하여튼 적당한 속도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WASD WASD 그래서 클릭 빨간 차 가는 게 보이나요? A 그죠? SD 마찬가지로 요렇게 일단 제어할 수는 있죠? 제어하는 과정은 보이죠? 제 생각에는 2도 빠르고 1로 하는 것이 더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바꾸어 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도 크다 싶으면 0.1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1 그리고 1 혹은 0.5로 하거나 적당한 속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이게 두번째 자동차를 이용한 두번째 자동차는 WASD 키입니다. WASD 키 키를 이용하면 되고 첫번째 자동차는 LEFT RIGHT UP DOWN 키 를 이용하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코드를 구성해야 돼요. 어떤 코드냐니까 자동차를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현재 요렇게 요렇게 누르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현재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키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게끔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죠?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사과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우리가 중력 그래비티 할 때 그렇게 공부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도 우리가 키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오래 누르고 있을수록 속도가 점점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키에서 손을 뗐을 때는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어서 정지하게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RightCodeToExcelerateCars 자동차에 가속할 수 있도록 속도로 코드를 구성하란 말입니다. And ToStopSmoothly 바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동차에 엑셀레이드에서 바를 때면 바로 팍 쓰는게 아니라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어서 정차하듯이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 했었죠? 우리 했었잖아요. 스페이스쉽에서 했던 코드예요. 스페이스쉽에서 했던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냐하니까 자동차를 가속할 때 가속할 때 소리도 자동차에 가속할 때 소리도 달라지게끔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천천히 갈 때는 붕 하다가 속도를 높일 때는 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서 소리도 피치를 올리게끔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 있는 4가지 다 했어요. 그런데 다섯번째 다섯번째 우리가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사운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체인지 피치 이펙트 바이 텐 있고 피치 외에도 펜 이펙트도 있고 그런 다음에 체인지 볼륨 바이 얼마 되어있죠. 그죠? 이 피치 이펙트와 볼륨 이 두가지를 조정하면 자동차가 빨리 갈 때는 큰소리가 부앙 나고 천천히 갈 때는 붕 하다가 섰을 때는 소리가 안 나게끔 그죠? 섰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천천히 갈 때는 낮은 소리가 나고 빨리 갈 때는 큰소리와 큰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테스터 15번 테스트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면 정말 그러면 정말 훌륭한 자동차 게임을 구성할 수 있는거에요. 이게 끝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자동차 두 대가 경주를 할 수 있겠죠. 파란 자동차와 빨간 자동차 두 대가 각각 하나는 WASD 키를 이용하고 다른 하나는 LEFT, RIGHT, UP, DOWN 키를 이용해서 두 명의 게이머가 동시에 게이머가 이렇게 게임하게 될텐데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게 있죠. 뭐냐니까 6번입니다. Cars Should Bounce Back Bounce Back When It To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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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Touches 데이터치라고 그럴까요? 자동차 두 대니까 데이네 데이터치 어 이거 뭐죠? 로드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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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바로 길이 길의 가장자리입니다. 길의 가장자리에 차가 닿게 되면 틱겨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무슨 말이냐니까 car should not go outside라고 할까요? outside.load escape.load. should not escape.load 할께요. 자동차들은 길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는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마찬가지 코드를 구성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7번 타이머도 설치해 보십시오. set timer to measure 그러니까 measure, 뭐라고 해야 되나요? measure time to finish. 그러니까 완전히 트랙을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끔 위에다 타이머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다 왼쪽에다 타이머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set speed to measure the speed of each car. 각 자동차의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도록 set speed variable. 스피드 유저라 그럴께요. use speed variable. 그리고 마찬가지 use timer variable. 타이머 variable. 자, 스피드 배들 variable은 두 개의 스피드 배리어블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하나는 car1의 속도를 측정하고 다른 하나는 car2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피드 배리어블을 세팅을 하는 거에요. 요거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구글링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한번 여기 방금 제가 제시했던 테스트. 15분 테스트 입니다. 아마 이거 푸는데 시간이 하루 정도는 꼬박 걸리실 거에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해서 완전히 두 자동차가 경주를 하고 그 경주할 때 각 자동차의 속도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자동차 먼저 피니쉬 라인 피니쉬 라인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총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도 측정할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가속할 때는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속도를 줄였을 때는 소리가 작아지고 그죠? 등등등 가장 자동차 게임 두 명의 선수들 멀티플레이어 게임이에요. 두 명의 게이머가 자동차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테스트 15분 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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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